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전 문경시장이 오늘 대구지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의 절반인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신 전 시장은 지난 2008년 12월 문경시 승진 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5급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실적 가점제 등 위법한 인사고과 제도를 도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